자 이번에는 얼어붙은 바다와 바람 어 여기 음악도 좋다 이런데 뭐 없네 어 나 이거 알아 야 나한테 들어와 이거 이걸로 가야돼 아 쟤 죽었어 아예? 멍청한 녀석 응 좋은데? 굿 풀어 하나 살짝 내려가 봐 살짝 내려가 봐 살짝 내려가 봐 비밀이 첫번째 지역이 하나도 없었다고? 찝찝한데 어 야 저거 뭘로 부수냐 펑 저게 돌풍으로 부숴져요? 저게 돌풍으로 부숴져요? 아 배로 돌진 아 배로 돌진 아 배로 돌진 아 배로 돌진 돌풍이 짱이네? 눈사람도 그냥 부숴버리는구만 저 내려가겠지? 다시 타서 음식 내놔 이것들아 음식 비밀도 끝내고 웨이들디도 한마리 구하고 여기도 다섯마리에요 이제 보니까 엥? 아 이해했어 한마리만 들어와 다섯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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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차피 랜덤 필요했네 오우쉣 다섯마리 네 tomorrow zeug 어온피 이거 되게 오랜만이네 어? 파이어가 또 진화라고? 아니 야 잠깐만 야 얼음은 아직까지 진화를 한 번도 못했는데 이거 파이어 편에 너무 심한 거 아니니? 물론 나도 파이어가 쓰기 좋아서 좋은데 그래도 좀 얼음 너무 불쌍하지 않냐? 아 뛰어들어야돼? 흠 오케이 없애고 아아 대충 이해했어 야 피켜봐 빨리 뭐야? 이게 끝이야? 아아 놀래라 씨 있어야지 없으면 선 넘는거지 잠깐만 잠깐만 또 하나 놓쳤어 또 또 뭐였는데 알려줘봐 바람을 피할 동굴 찾기? 그거 왜 찾아야 되는데 아니 소닉 쓰면 되는데 뭐하러 아이 젠장 바람을 피해 무슨 야스오냐 바람을 맞아라 에잇 젠장 또 한 마리 부족합니다 또 미션 하나를 더 끝냈어요 조금 섭섭하네 아 맞다 여기 그거 안했네 나중에 하지 뭐 가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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